골판지 원지업체 대양제재 주식을 최대 주지인 신대양제지가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거래 정지로 돈이 묶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신대양제지 측 입장이지만, 일각에서는 신대양제지를 중심으로 한 대양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서막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신대양제지가 대양제지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16일. 대양제지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안상공장 화재로 결국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상장적격성, 즉 이 회사가 상장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코스닥 시장에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. 아직 한국거래소가 대양제지의 상장 폐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,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입니다. 주주들이 돈을 배수를 못하잖아요. 그 가격이 낮은 가격이 아니고 최근에 평균 이상 되는 가격이니까 주주들 보호차원에서. 그래서 심사하는 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보호를 하겠다고 해서 샀고, 목적이. 일각에선 신대양제지가 이참에 대양그룹의 지배구주 개편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신대양제지가 공개 매수에 나선 대양제지 주식은 627만여 주. 신대양제지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53.6%, 자사주 23.1%를 제외한 나머지 유통주식 전량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23.3%를 차지합니다. 만약 신대양제지가 공개 매수에 성공한 뒤 대양제지를 흡수합병한다면 공개 매수가인 주당 3,260원, 총 205억 원가량만을 들여 대양제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대양판지와 광심판지까지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신대양제지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공개 매수에 돌입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.